족불정치학교 김태영 심리학 소장님편 시작합니다. 재밌어요. 인기가 많으시더라구요. 윤석열 시대를 살아가는 법. 심리학자 김태영. 윤석열 시대를 살아가는 법은 매우 힘들지요. 지금 공과금 다 올라가지고 도시가스 비폭탄에 난방비 비폭탄 공과금 다 오르고 너무 힘들어요. 윤석열의 심리, 건의주의적 성격, 가짜 모금생, 과도한 승부욕, 엘리트주의. 와, 총체적으로 다 나쁘네요. 윤석열의 심리는. 첫째로 건의주의적 성격을 따지면 건의주의적 성격이란 무력감으로 인해 힘을 맹렬히 추구하고 강향약강의 심리래요. 그는 왜 건의주의적 성격이 되었을까요? 고무웃으로 얻어맞아 가면서 건의주의적 아버지한테 그런 성격을 물려받았나봐요. 건의주의적 성격과 대권, 폭압정치를 하고요. 안암무인 성격이 되고요. 패밀리정치를 하고요. 힘을 쫓는 외교, 대북적대정책을 펼친대요. 두번째, 가짜 모금생은요. 가짜 모금생이란 처벌공포 때문에 생긴거래요. 그래서 지가 건의주의적 부친한테 고무웃을 쳐맞은게 아팠다면 남에게 그런 식의 폭압폭력질을 안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윤석열은 남에게도 그렇게 급격한 타락폭주를 하면서 심각한 부정부패를 하고 국민에게 또는 상대 정치인에게 무관욕과 탄압 그런걸 하는게 과거에 자기가 억울하고 분노, 시기, 질투 그런것 때문이래요. 우와 나쁜건 다 있네. 셋째, 과도한 승부욕. 과도한 승부욕은요. 권력욕과 가짜 모금생의 심리가 합해져서 절대로 지면 안된다는 이런 심리가 된거래요. 과도한 승부욕과 대권은 독불장군 씻고 난 말 안듣는다잖아요. 그 다음에 반성을 안한대요. 반성 안하잖아요. 걔가 반성하는거 사과하는거 봤어요? 그리고 할? 이런 사람이 정치를 볼 때 대결과 승부의 관점에서만 본대요. 그럼 정치를 협치가 아닌 승부와 대결 구두로만 보면 그건 할 줄 아는 정치는 전쟁뿐이라는 얘기인가요? 우와 정말? 왜이러니? 엘리트주의 엘리트주의는 주류 엘리트로서 사람을 살아온 전형적인 엘리트라서 하는건데 엘리트주의는 우월주의, 차별주의, 윈중은 걔네시로 여기는 심리. 우와 기가차다. 엘리트주의와 대권, 기득권층을 위한 정치. 엘리트주의, 와 진짜 나쁘다. 엘리트주의는 자기 패밀리의 이권을 위한 정치. 한국의 극소수의 엘리트주의, 정치검찰 세력을 말하죠. 국민들 간의 전쟁터가 될 수가 있다. 와 그들은 어떻게 국민을 속여왔나. 김태용 소장님 이제 알려주세요. 어떻게 속여왔어요? 우선 사람을 속이려면 거짓말을 해야 하는게 상식이죠. 가짜 정보, 정보를 왜곡해서 속이는 것. 하지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쉽게 거짓말에 속지 않잖아요. 근데 소장님은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공포 때문이래요. 사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사람들이 공포심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서 공포 때문에 속는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못 느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공포는 불안이래요. 자신의 존재 또는 존엄을 위협당하거나 손상을 주는 대상을 접했을 때 체험하는 감정이래요. 윤석열 정권이 이런 공포를 조장해서 사람들을 속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논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거짓말에 속게 만들려면 공포심을 자극해야 된대요. 프로이드는 오이디프스 이론을 통해서 아버지를 유화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그 원인이 공포라고 주장했대요. 에리프롬도 인류 역사에 인간이 허구를 실제로 또는 환상을 진리로 잘못 인식한 것은 바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폭력 때문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대요. 폭력이야말로 인간이 자주성을 지킬 수 없게 만들며 그로써 인간의 이성과 감성은 왜곡된다 라고 말했대요. 공포심이 그렇게 사람의 진실을 왜곡하는 힘이 있나봐요. 이 공포를 우리한테 자꾸 공포를 준다는데 어떤 공포를 주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국민들을 짓누르는 공포 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생존공포, 고립공포, 색깔공포가 있대요. 그냥 불안한 건 줄 알았는데 공포에도 여러 분야가 있네요. 생존공포, 고립공포의 원인은 승자독식의 오징어게임을 보면 잘 알 수 있대요. 저는 솔직히 오징어게임 줄거리는 다 알지만 안 봤거든요. 이번에 좀 봐야겠네요. 정말 설명 듣고 나니까 오징어게임이 정말로 이런 함축적인 의미가 있었나 사회 제도의 변화에 따른 오징어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뽑기게임, 줄다리기게임, 구슬치기게임에 이런 의미가 있었나 인간관계의 변화의 의미가 있었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변함에 따라 오징어게임을 비유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연대관계에서 집단경쟁관계에서 개인간 경쟁관계로 변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집단공포심에서 개인간 공포심으로 변하는 그 사회를 오징어게임이 표현했대요. 대단한 작품이니까 그만큼 유명해진 거겠죠. 개인간 경쟁의 사회가 돌입하고 나서 생존공포도 더욱 커졌대요. 아 정말 다층적 위기에 개인간 경쟁, 경쟁이 막 너무 심해졌죠. 생존공포는 불안, 뜻은 육체적 생존과 사회적 생존이 위협당할 때 느끼는 감정이래요. 생존공포는 예전에는 그냥 폭력이었다면 현재는 정신심리적 폭력을 이용한 공포래요. 우리는 왜 이런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요? 생존공포의 결과는 사익추구형 인간이 많이 생긴대요. 인간의 질자와 돈에 대한 병적인 욕망과 집장. 그런 것 같아요. 거짓말에 속게 만든대요. 어떤 거짓말이냐면 개인 이기주의가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짓말.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 본성에 맞다는 거짓말. 너나한 세상은 없다는 거짓말. 이제 고립공포를 보면요. 고립공포는 홀로 고립됨으로써 사회적 생명 혹은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당할 때 체험하는 감정이래요. 존중 불안 같은 것도 고립공포의 일종인데요. 무시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이래요. 저는 고립공포는 에베레스트 산 동굴에 갇힌 사람만 가지는 그런 감정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고립공포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혼자 있는 것도 즐기고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고립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대체 어떤 때 고립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왜 존엄성이 홀로 고립되는데 존엄성이 위협당한다고 느끼죠? 김태용 소량님 가르쳐주세요. 왜요? 와 정말 고립공포는 분할 통치의 끝판왕이래요. 그런가요? 지배자들의 전통적인 통치방법을 분할하여 통치하는 거래요. 아 그러니까 지역으로 분할하고 그러니까 영남 호남 계급계층 젠더 갈등 일으키고 갈라치기 하고 뭐 기득권 뭐 하위층 갈라치기 하고 이런 거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립시키는 거죠. 고립공포의 결과를 볼까요? 무력감, 고독과 외로움, 우울,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요. 인간관계 악하겠죠. 계급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존중 불안이 일어나고 돈에 대한 병적인 그래서 더 높은 계층을 올라가기 위해서 돈에 대한 병적인 욕망과 집착이 일어나고 거짓말에 속게 만든대요. 특히 어떤 거짓말? 인간은 원래 혼자 사는 존재다. 인간이 왜 혼자 살아? 태어날 때부터 혼자가 아닌데 불평등은 당연하다. 능력주의? 무슨 능력주의? 줄리 같은 혼잎을 안에서 허리 흔드는 능력? 암기해서 시험치고 고실패삼을 인생 역전하는 그런 능력? 과시욕이나 학대하는 능력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탐구한 적도 없잖아. 니들이 참선을 해봤어? 뭘 해봤어? 아무것도 참선해본 적도 없는 것들이 무슨 본성을 말해. 그런 거짓말 좀 하지마. 그런 거짓말이 죄야. 죄. 그 다음에 뭐?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 본성에 맞는 사회다? 이 경쟁 사회. 개인 간 경쟁을 극심하게 만드는 이 사회가 인간 본성. 니들이 본성을 알아? 아무것도 참선해본 적도 없는 것들이 무슨 거짓말을 씹으려고 앉아있어. 그리고 뭐? 또 무슨 거짓말? 또 해봐. 더 나은 세상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한데? 왜? 개척하면 가능하지. 항상 나은 세상으로 발전해왔는데. 왜 불가능해 그게? 거짓말 좀 그만해. 그래서 학대 도미노가 일어난대요. 회사 상사에게 학대받은 남편이 아내에게 학대를 하고 그 남편에게 학대받은 아내가 아이에게 학대를 하고 어머니에게 학대받은 아이가 반려동물에게 학대하고 그 반려동물은 또 어디에게 또 학대를 할까요? 그런 학대 도미노가 막 일어난대요. 아휴 불쌍하다 진짜. 그리고 이렇게 무시의 도미노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학대 도미노예요. 저한테도 항상 명품 사면 자랑하러 오는 지인이 있긴 해요. 저는 이게 그냥 아우 저 자랑 욕구 봐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학대 도미노예요. 자기 과시욕. 자기 과시욕은 상대 무시 욕구와 상통한다는 거. 우와 그랬군요. 색깔 공포증은요. 빨갱이로 몰리는 것에 대한 공포래요. 색깔 공포 70년대예요? 솔직히 저한테도 자파 빨갱이라면서 악플 남기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제가 다 지우고 있지만 자파 빨갱이 70년대냐? 와 나는 이런 악플 남기는 것들이 할배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20대 30대도 있어요. 아니 얘들은 왜 빨갱이라는 걸 알아요? 얘들이? 나는 할배들이 그러는 건 이해하겠는데 어느 정도 왜 20대 30대까지 그래요? 그 이유를 김태형 소장님이 잘 알려주셔요. 색깔 공포증이 나이 많은 세대들은 죽음의 공포에 육박하는데 젊은 세대들에게는 생존 공포네요. 낙인 찍히면 밥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결국 경제네요. 경제, 경제불안, 와 색깔 공포, 경제불안을 조장해가지고 젊은 세대들에게 이 빨갱이라는 게 욕이 되는군요. 너는 가난해진다. 빨갱이로 찍히면. 그래서 빨갱이가 젊은 세대에게도 욕이 되는군요. 음 색깔 공포증이 왜 생겨났나 하니까 음 정말로 참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아니 이 시대에 아직까지 그 사상 검증을 해야 됩니까? 와 색깔 공포증은 지배층의 가장 강력한 무기래요.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는 중세시대 때는 기독교에 반대되면 이단이라고 마녀라고 하고 파쇼국가에서는 사회주의자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저거 정치하고 반대되면 빨갱이 윤석열 비판하면 종북이라고 하고 빨갱이 좌파라고 하고 박근혜 비판하면 빨갱이라고 하고 한국 지배층의 유일한 생존수단이 어 무조건 프레임 씌우는거 빨갱이로 프레임 지금도 그 국보법을 국가보안법인가 그거 다시 막 해갖고 막 강력하게 해가지고 빨갱이 만들려고 하잖아요. 미쳤나봐 정말 색깔 공포의 결과 자기검열과 억압 빨갱이 안되기 위해서 굴종 비겁하게 회피하고 현실을 회피하면서 자기검열을 하는거죠. 자본주의 비판에 대한 자본주의 비판하면 자파 종북인이 막 비판하니까 거짓말에 속게 맞는다. 어떤 거짓말? 미국에 대한 찬양과 승배를 하는거죠. 미국 그 다음에 극우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고 극우 이외에 그냥 보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극우 이외에 데올로기 아 정말 색깔 공포증 좀 그만해라 그만해 이런거 지금 어느 시대인데 21세기 아니에요? 21세기에 무슨 사상 검요를 해 사회주의에 대한 맹목적 반감 사회주의를 왜 맹목적 반감 복지정책도 사회주의를 입고 수용한거잖아요 우리가 복지정책을 하는 것도 북을 악마하 북보다 북한보다 더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정치인 나라와도 우리는 지금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북한도 그런 외교를 할 수 있는 국가로 봐야지 무조건 악마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국의의 수단에서 볼 때 한심하다 한심해 그들은 무엇을 속여왔나요? 한국에 한국은 자유로운 나라라고 자유 윤석열 좋아하는 말인데 솔직히 한국은 자유가 없대요 사상의 자유가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이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나요? 돈이 없는 자유는 거짓 거짓이라고 와 윤석열 말 자꾸 생각난다 자유를 모른다 가난한 자는 재정이 없어서 문제를 해결할 돈이 없어서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럼 50조는 레고 50조는 레고랜드 50조는 그 50조 있으면은 대학생들 250만 명한테 2000만원씩 줄 수 있나? 2000만원씩 대학생들 250만 명한테 지급할 수 있어 레고랜드 김진태 강원도 레고랜드 김진태 그 돈은 어디 써놨어? 자본주의는 영혼불멸한 이상적 이상적 세계인데 왜 이렇게 자살률 높아? 자본주의가 무슨 이상적 세계야? 영혼불멸한 이상적 세계야? 한계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그럼 다른 더 좋은 세상을 우리가 알아봐야지 인간에 대한 증오와 혐오 가 생긴다 인간이 악마래요 뭐 인간이 악마야 악마는 따로 있지 윤석열 같은 인간이 악마지 천사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봉사하고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그 방법이 해방되면 생존공포로부터 해방되면 각자 도생에서 집단적 해결이 되는 거고요 기본소득을 하면 생존공포로서 조금 해방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고립공포로부터 해방되는 데는 연대와 공동체 보관되면 혼자라는 느낌에서 많이 해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평등 수준의 재고를 통한 전사회적 차원의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죠 공동체 보관 색깔공포로부터의 해방은 일단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사상검증을 왜 법이 해 그렇겠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공포를 자극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정치인을 뽑지 말아야 하는 게 가장 큰 해결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내 사상검증을 법이 하려고 하지 내 머릿속을 법이 검증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21세기야 지금 여기가 공산국가냐 빨갱이 그런 논리가 빨갱이 논리야 윤석열 아직도 60년대 공산국가에서 사냐 아우 정말 치가 뚫린다 윤석열 정권 윤석열 같은 정치인을 뽑지 않는 게 세 가지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1기 촛불정치학교 김태호 소장님의 그들은 어떻게 국민을 속여왔나 강의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편견이 많이 깨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참 부산까지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번 촛불정치학교에서 박재동 화백님 서명 들어간 수료증도 받았고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유익한 강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촛불시민들과 함께여서 더 기분이 좋았어요 촛불정치학교 에서 만난 시민들 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의 모든 촛불시민분들 거짓된 공포는 이겨내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힘을 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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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잼파랑 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 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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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